그럼 우리끼리 게임을 통해서 어떤 약간의 독서를 독서를? 독서를 왕을 뽑는 건가요? 독서를 왕 준비 시작! 너 발가락에 습진 3주 전에 난 거 지금까지 숨기고 있지? 당연하지 그래? 내가 너보다 잘생긴 거 알지? 상관없지 음악 프로그램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겨드랑이 비누로 닦지? 겨드랑이 비누를 꺾지 쉬는 시간에 인정할 수 있을까요? 정답 웃음을 외치 않고 있어요 우리 슈퍼주니어에 들어오고 나서 너 들어왔을 때 과연 음악 프로그램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겨드랑이 비누로 닦지? 겨드랑이 비누로 닦지 쉬는 시간에 인정할 수 있을까요? 웃음을 외치 않고 있어요? 당연하지 쉽게 해요 쉽게 인정할 수 있어 내가 너보다 노래 잘하는 거 알지? 당연하지 내가 너보다 춤 잘 추는 것도 알잖아 내가 너보다 춤 잘 추는 것도 알잖아 내가 너보다 춤 잘 추는 것도 알잖아 아 멋있어 당연하지 자 지금 흔들려봐 간신히 이겨냈습니다 지금 자 너 우리 슈퍼주니어에 들어오고 나서 멤버들이 싫어했던 거 알지? 멤버들이 싫어했던 거 알지? 멤버들이 싫어했던 거 알지? 좋아요? 잘 봐요? 너 뭐 해줄까 자 3초 너 데뷔할 때 머리 인디언 추장 같았다고 팬들도 놀린 거 알지 팬들도 놀린 거 알지